다음은 쇼엠씨 장도연씨 네 다음은 조정식 아나운서 네 그럼 이제입니다. 출연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저기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앉아주시면 됩니다. 안쪽 자리부터 이동욱씨 장도연씨 그리고 조정식 아나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동욱은 포크가 하고 싶어서 출연진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욱씨 먼저 포크가 하고싶은 남자 이동욱은 포크가 하고싶어서의 단속 포스트 이동욱씨부터 계셨습니다. 그동안 다수맨체에서 언젠가 내일이면 포크쇼를 진행하고 싶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버슨사자와 사이코패스에 이어 포크쇼를 따라서 이동욱씨가 이번에 포크가 하고싶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일단 먼저 왼쪽쪽도 더 하고싶을게요. 그럼 가운데 메타이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맞으시구요. 혹시 뭐 본인의 캐릭터를 보여줄 포즈 준비하신게 있으실까요? 그럼 그 자세 왼쪽부터 다시 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그 뒤에 그 준비된 판넬이 있거든요. 판넬도 한번 들고 포토타임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네 프레시 소리가 오른쪽으로 가시구요. 그냥 들고 있으면 뭐 재수나탈이 괜찮습니다. 아, 재밌겹다. 하하하하 네 그럼 이제 무대 옆으로 좌석으로 돌아가셔서 잠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도연씨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SBS 이동욱은 소주를 하고 싶어서에서 소주를 맡게 된 개그인 장도연씨입니다 리보와 쥐성 센스와 유머를 갖춘 개그인의 뇌생력 첫 녹화부터 MC 이동욱씨와 베스트 공유씨 두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쇼의 재미는 물론 재개발랄한 코너를 주도하며 토크 분위기를 끌어올릴 개그인 장도연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이미 다 하신건 아니었죠? 네 개그맨 포즈 할게요 네 자 왼쪽부터 네 아는데 오른쪽부터 좀 해주시고요 그럼 판네들고 판네들쳐야되거든요 판네들고 포즈를 해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뱃뱃뱃뱃뱃뱃뱃뱃 네 이러한 다음에 이제 조정식 아나운서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선배님 나와주시고요 조정식 아나운서입니다 네 네 네 토크 애널리스트 끼와 계산당치는 진행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SBS 조정식 아나운서입니다 SBS 육선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고위친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다 진짜인가요? 스스로 SBS 실세라고 말하는 조정식 아나운서가 이번 토크쇼에서 베이레가 비춰진 언더커버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일단 정상적인 포즈로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신부타지예요 선배님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럼 또 이제 본인의 캐릭터를 표현할 그런 포즈 제가 준비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준비해 보십시오 우리 토크쇼에서 역할을 응시하는 역할이 있어요 네 예쁘게 찍어도 돼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판넬 들고 티켓입니다 기대할게요 왼쪽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오른쪽은 서요 가운데 오른쪽도 포즈쇼가 잘 돌아가는데 감시하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대 옆 좌석으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면 돼요 송인님 진행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 소영석 PD님을 모시고 단체샷을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표정이 금시초문인 듯한 표정을 찍고 계시니 네 얼른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체샷을 찍겠습니다 먼저 왼쪽도 가운데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네 하하 하하 이 정도는 톡크가 하고 싶어서가 잘 되라는 의미로 이렇게 팔깽하는 포즈 같이 해볼까요 네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네 침밀감을 이제 표현해주세요 많이 붙어서 하하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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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까지 봐주시고요 하하 하하 네 그럼 다같이 판넬도 들고 함께 촬영을 해볼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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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번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